조계종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에게 종단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의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주 황룡사 주지 도연스님과 경주 백률사 주지 성법스님에게 각각 8천만원, 2천만원의 종단태풍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황룡사는 사찰 출입구가 폐쇄되고 요사체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백률사는 석조 사면 불상 부지가 토사에 휩쓸리고 야외 화장실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스님들과 신도들이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